어이 달스내엘 라이브입니다 네 아 진짜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또 달스내엘 라이브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팀별 프리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제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했던 데가 이제 리버풀이고 오늘이 이제 리버풀과 문을 여는 대회가 뭐가 있죠? 커뮤니티 실드 있지 않습니까? 리버풀하고 상대할 메인스티를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크루들한테 얘기할게 옆모습이 좀 좋은데 자꾸 이렇게 정면으로 하자니까 자꾸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퉁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대개 제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맨시티의 지난 시즌부터 한번 처음에 좀 살펴볼까요? 맨시티 뭐 사실 지난 시즌 맨시티는 리그에서는 극강이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리버풀이 마지막 추격을 했지만 와 맨시티 진짜 잘 도망가대 맨시티가 막판에 리그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14연승을 하면서 사실 리버풀이 마지막까지 잘했어요 어떻게 그 리그에서 1패하고도 주는 승으로 할 정도였으니까 맨시티가 그만큼 더 잘했다고 보는데 막판에 치고 돌아가는 대심도 상당히 좋았고 무엇보다 맨시티의 지난 시즌 파괴력의 최고는 득점력이었죠 거의 100골에 가까운 95골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골이었고 그리고 실점도 좋았어요 리버풀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이 바로 맨시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가장 잘했고 지난 시즌 수비도 두 번째로 잘했으니까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그만큼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맨시티는 팀 역사상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2연패라고 하는 걸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뭐 프리미어리그 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는 싹쓸이 한 거죠 리그컵하고 FA컵 사실 3관왕인데 약간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약간 짭트래부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맨시티 분들은 되게 아쉬운 게 챔스잖아요 사실 맨시티에 정말 이게 수건이 하나 있다면 바로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우승인데 사실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을 하면서 3관왕을 해야 이게 이제 찐이 되는데 약간 그걸 좀 빼먹어가지고 약간 좀 국내 그래도 뭐 얼마 되더라 합니까 리그컵 뭐 FA컵 리그 다 석권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챔스는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챔스 그 8강이었죠 토트넘에게 잡히면서 결국 이제 그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는 어 뭐 챔스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국내 대회를 싹쓸이 했기 때문에 맨시티의 지난 시즌은 성공적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맨시티가 크롭 역사상 처음으로 2연패를 할 수 있었던 힘은 뭐가 있을까요? 국내 리그를 다 석권할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놓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팀의 진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라데올라 감독이 지난 시즌에 이제 세 번째로 맞았던 시즌이잖아요 그때 보면 전술적으로도 그동안 이제 조금 약간 미흡하다라고 했던 부분들 혹은 상대의 어떤 밀집을 깨지 못했던 부분들 이거를 지난 시즌 기억나세요? 맨시티가 했던 거? 433인데 약간 인사이더 하프들을 위로 올려가지고 실제적으로는 4141 4141이면 공격을 전개할 때는 몇 명이 하는 거죠? 5명 그러면 상대가 4명을 밀집시킨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남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대의 밀집수에 대한 파해법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러니까 과라데올라 감독 체제에서 또 하나의 전술적인 진화를 이뤄냈던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수의 진화도 있죠 저는 지난 시즌 놓고 보면 아구에로 대단했다고 봐요 사실 그 전 시즌까지마다 아구에로가 아 골은 잘 넣었는데 전술적으로 좀 가르도 올라간다고 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좀 더 근데 지난 시즌 보면 볼 소유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그걸 소유한 능력을 전개하는 능력 움직임에 대한 능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뭐 아구에로가 팀에서도 골을 많이 넣었지만 그냥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진화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스털링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아 참 빠르고 드리블을 잘하는데 골을 왜 이렇게 못 넣었는데 뭐 스털링도 올라갔고 뭐 그 밖에도 뭐 싸네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진화도 지난 시즌 한 번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케빈 데 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이 장기 부상으로 빠졌을 때 혹은 계속 부상이 좀 거듭했잖아요 이럴 때 이거를 너무나 잘 메운 선수가 있죠 누구죠? 베르나르드 실바, 베실바 같은 선수들이 뭐 한때 어쩔 때는 공격수로 어떨 때는 뭐 인사이드 앞으로 굉장히 미드필더와 최전방을 오가면서 굉장히 전술적으로 잘 적응을 하면서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이런 위기, 리스크 관리를 잘했다 이런 어떤 세 가지가 지난 시즌 맨시티에게 좋은 성적을 좀 거두게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올 시즌 새롭게 준비하는 맨시티 한번 영입 준비를 한번 볼까요? 선수를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데려오고 나가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나간 선수는 뭐 델프 근데 뭐 델프야 뭐 그렇게 잘 못했으니까 뭐 나가도 뭐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고 콤파니, 콤파니는 뭐 상징적인 인물이긴 했는데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제 이 둘 정도가 좀 빠졌고요 그래도 주요한 선수 중에는 데려온 선수가 대박이 있죠 로드리 네 이 로드리 대박입니다 로드리를 영입한 게 7천만 유로인데 우리 돈으로 900억 원이 넘습니다 928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데리고 이번에 아트리코마드리에서 데려왔는데 일단 뭐 피지컬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 선수가 이제 볼을 끊어내는 게 좋은데 태클을 걸어서 끊어내는 거 아닙니다 로드리는 긴 다리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긴 다리 축축 뻗어가지고 볼을 탈차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도 뭐가 좋아요? 이 선수가 막 로드리가 막 그냥 볼만 탈출을 잘하나요? 그게 아니라 패스 성공률이 진짜 좋잖아요 지난 시즌에 아트리코마드리드에서 91%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보이면서 팀 내 1위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도 잘하고 공격 정리도 잘하고 그러면 누구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맨시티가 많았죠? 페리난지뉴 페리난지뉴의 공백이 그러니까 공백이 된다 페리난지뉴에 대한 다음에 누가 할 거야? 대체잔 누구야? 나이가 좀 들었잖아 페리난지뉴가 이제 그 어떤 중장기적으로 대체할 만한 자원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역시 로드리를 딱 질러버렸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대로 샀어요 그래서 이 로드리의 연기부 일단 크다 그리고 또 한 명 왼쪽 수비소 앙엘리노 선수를 데려왔는데 사실 앙엘리노는 맨시티에 있다가 임대 다니다가 아인토벤에 갔다가 이번에 데려온 선수입니다 당장 그쪽의 왼쪽 수비에서 주전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맨디가 맨디 왜 이렇게 많이 다쳐? 몸은 막 산만한데 맨날 다치니까 진첸코의 약간 백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맨디가 또 돌아오게 되면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앙엘리노 같은 경우는 조금 미래자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로드리를 데려온 게 좀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입팬데 프리시즌 어떻게 하냐 프리시즌은 일단 결과는 뭐 좋아요 웨스트햄이라든지 키치, 요코하마 이런 팀들하고 경기를 했는데 3골, 6골, 4골 이렇게 많은 골을 넣으면서 이깁니다 근데 뭐 상대가 좀 약하잖아요 키치, 홍콩팀인가? 요코하마, 일본 이런 팀들이니까 뭐 결과만 놓고 그러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때 프리시즌 때 은메차라든지 오칸포와 같은 어린 선수들도 테스트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봐서는 좀 주력을 주로 한 것 같아요 스털링이라든지 사네라든지 케빈 데브라이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프리시즌 때 케빈 데브라이너 대박 치는 거? 역시 이 선수는 안 다치면 대박이에요 케빈 데브라이너가 프리시즌 때 진짜 잘해줬고요 또 역시 또 하나의 포커스는 뭐였냐면 로드리를 데려왔는데 로드리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계속 프리시즌 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리를 펠란지니의 딱 위치에서 그 역할을 좀 맡겼는데 로드리 대박입니다 이번 시즌 로드리의 진짜 활약이 좀 뛰어날 것 같은데 또 그 펠란지니의 역할을 이번에 로드리에게 프리시즌 때 맡겼던 것도 그거 아시죠? 남미 코파 아메리카 때 뛰었던 남미 선수들 이번에 좀 휴가줘가지고 프리시즌 때 결합을 못했어요 많잖아요? 뭐 에데루성도 있고 아구에로 제주스 펠란지니 이렇게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이들 선수들이 이번에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나머지 선수들을 갖고 테스트를 했다 프리시즌 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 올 시즌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맨시티가 이런 거 좀 봤는데 일단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드리를 그냥 대박 영입 딱 한 거 빼놓고는 숫자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이렇게 큰 차이는 현재까지는 예상되진 않습니다 자 433으로 높아 한번 볼까요? 최전방에는 스털링 그리고 아구에로 그 다음에 매르나르도 실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백업에는 제주스와 마레지가 될 것 같고요 허리 쪽이 일단 변화가 큽니다 제가 봐서는 로드리가 일단 주전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보고 좌우 쪽에 약간 높은 위치에 다비드 실버와 케빈 데 브라이너가 포진할 것 같고 여기 백업은 워낙 많아요 귄도한, 필포든 같은 선수들이 이제 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변수는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없는 선수가 누가 있죠? 싸네 싸네가 이적을 한다 안 한다 바이리 미넨을 간다 안 간다 말이 워낙 많아가지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빼놓긴 했는데 만약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라인업에 들어와야 되겠죠 하지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라인업에서는 빼놨습니다 수비 쪽은 왼쪽부터 진첸코 그 다음에 라포르트, 스톤스, 워커가 될 것 같고요 골키퍼는 에데르송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상 주전 라인업을 놓고 보면 약간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어디냐 오른쪽과 중앙 수비수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 같은 경우는 오타맨디라고 하는 백업이 있지만 좀 약하잖아요 오타맨디 나오면 막 실수도 많이 해가지고 맨시티 팬들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디가 좀 왼쪽은 사실 뭐 맨디가 돌아가거나 앙엘리노 같은 선수들이 백업이 있는데 오른쪽 워커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워커가 약간 좀 기복을 탈 때가 있고 수비에 불안할 때가 있는데 또 여기는 또 백업도 좀 단일루가 있는데 좀 흡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유벤투스의 주황 칸셀루와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셀루가 나중에 영입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된다 근데 중앙 수비수로 한 명 데려와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아 요거는 조금 이제 고민이 좀 될 것 같고요 아 요 부분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되게 또 하나의 봐야 될 게 만약에 영입이 특별히 안 된다고 한다면 페르난지노를 중앙 수비수로 가끔씩 쓰는 방안도 저는 플랜 B로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올 시즌 그렇다고 한다면 변수나 앞으로 남은 이적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싸네입니다 싸네 갈까요? 뭐 가네 안 가네 처음에는 뭐 논의를 하고 있다는 등 다시 바이러 미닌에서 발표해가지고 아니야 우리 접촉 안 해 막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야 실제로는 접촉하는데 이거 접촉한다고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싸네가 만약에 떠나면 앞쪽에 약간 그 사실 맨시티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나요? 바로 최강의 서브 세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사실은 뭐 마레즈가 교체 자원입니까? 그냥 나와도 되는 선수인데 그런데 이제 그만큼 교체 자원이 풍부하다는 건데 만약에 싸네가 떠나가게 되면 약간 측면 쪽에 약간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싸네가 떠나게 된다면 그래서 레알 소시에다드의 윙어 있잖아요 미켈 오야르사발 그 22살의 젊은 윙어하고 연결되고 있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 뭐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맨디 지금 부상이래요 또 그래서 한 9월 중순에나 들어오는데 무릎 다쳤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자꾸 다치는 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는데 하여튼 맨디가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펠란지뉴를 센터백으로 지난 시즌도 가끔씩 내리거나 혹은 펠란지뉴를 약간 수미 위치에 놓더라도 센터백 밑으로 내려가지고 라볼피아나라고 저희가 한번 전술용화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잉글랜드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예 펠란지뉴를 센터백으로 가끔씩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펠란지뉴가 갖고 있는 능력도 있지만 펠란지뉴가 로드리가 들어오면서 두 선수를 만약에 동시에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그래서 로드리를 펠란지뉴가 썼던 그 위치에 놓고 우리가 펠란지뉴를 약간 자원이 부족한 센터백으로도 쓸 수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제가 봤을때 펠란지뉴를 계속 센터백으로 쓰진 않겠지만 여러가지 대회를 많은 대회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술에 따라서는 펠란지뉴를 내려 쓰는 것도 한번 변수로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맨시티의 그래서 올 시즌 예상 어떻습니까 제가 리버풀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너무 순위 하나로만 딱 하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자 맨시티의 올 시즌은 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우승 아니면 2위 봅니다 근데 이건 뭐 담들 다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러면 또 싫어하실려나 근데 자 사실 맨시티 팬들 아니 우리 그냥 딱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실 맨시티는 리그에서 1,2위 이거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고 사실은 그 더 하시는 건 챔스잖아요 챔스에서 야 우리 언제 한번 막 맨시티 한번 하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좋다고 봐요 일단은 저는 크게 다른 거는 뭐 변화가 없으니까 크게 두 가지의 아주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일단은 펠란지뉴의 다음 넥스트를 고민했던 거잖아요 펠란지뉴의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로드리라고 하는 대박 선수를 일단 데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해소됐다 그다음 두 번째 지난 시즌 사실 이 선수가 꾸준하게 정말 잘 뛰어줬다고 한다면 맨시티가 더 좋은 성적을 저는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누구냐면 케빈 네브라이너 근데 케빈 네브라이너가 지금 회복을 해가지고 이번 프리시티에 정말 대박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케빈 네브라이너가 정말 부상만 하지 않고 꾸준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허리 조합을 말씀드렸는데 허리 조합에 진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다비드 실바가 5시즌 맨시티에서 마지막 한다는 거 들으셨죠? 뭔가 이렇게 응진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바르데블라 감독은 이렇게 쭉 시즌이 가면서 갈수록 이렇게 더 전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감독이기 때문에 5시즌 맨시티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맨시티가 5시즌 이제 챔스는 어떻게 할지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 오이 알람